제주팀한테 다 먹으면 밥 안 먹으면 딴다는 거 됐습니다. 어제 그 정비를 그려가는데 땀빠빠리라고 뭐야 우와 으아 잘못봤다 또 따라가 앞에 봤어 다 버리지 말고 그게 어? 우와 귀 좋아요? 우와 우와 오씨 미끄러워 우와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매우 버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아 우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조심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야 잘못 알았네 길이 어디에요? 저기 먼저 가세요 내 길을 모르겠어요 이 길이 어디에요? 이야 이 길이 어디에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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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집으로 다녀온 넘게 이 길이 어디에요?